음악가에 대해서는 아르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아르카는 일본의 인공언어 제작자 세렌 아르바자드가 만든 인공어이다. 가상세계인 칼디아를 배경으로 하는 예술계 인공어이며 제작자가 지은 소설, 게임, 만화 등에 사용되었다. 2만개에 가까운 어휘수를 보유하며 완성도는 높은 편이다. 작자가 10살 때인 1981년부터 창작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웹에 공개되어 일본 웹에서는 나름의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 파이널 판타지의 영향과 작가의 성차별 철학에 따라서 언어의 배경이 되는 문화 및 세계관도 구축되어 있다. 2013년 5월 현재의 단어수는 약 1만 9천개에 달하며 예술어로서는 매우 발달된 어휘체계를 보유한다. 아르카는 환자라는 독자 문자를 사용한다. 25개 문자로 이루어진 알파벳이며 대부분의 웹에서는 환자를 사용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 문서를 포함하여 로마자 표기로 가름한다. 자음 T, K, X, S, N, V, F, M, D, G, P, B, H, Y, C, R, Z, J, W, L 모음, A, I, O, E, U, Q, X는 영어 SH 같이 발음한다. C는 치경전동음의 R로 발음한다. 그 밖의 글자는 로마자 표기법과 거의 같다. 모음에서는 Q를 양모음의 표시로 쓰는 점이 특징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